Combine TV 마지막 use 저희가 테스트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라켓을 매기 램피 millimeter 그걸 어느정도 메는지? 두 번!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틀렸습니다 저는 2에서부터 밑에까지 반번을 메가지고 그럼 내가 밥을 많이 먹는지 면을 많이 먹는지 면! 땡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합장을 갈 때 양말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지 일곱 개 정답 나는 시합장 나갈 때 왼쪽으로 가방을 메는지 오른쪽으로 가방을 메는지 오른쪽 틀렸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왼쪽으로 좀 자주 메거든요 1대 0 1대 0 마지막은 제가 렌즈를 끼는데 혹시 그 도수 왼쪽 도수가 몇인지 도수? 도수? 이 꼈었을 때 그 도수가 렌즈 도수 1.0 틀렸습니다 1.5 1.5 그러면 내가 처음에 딱 걸음을 일어나서 딱 걸을 때 왼발부터 가는데 왼발부터 가는데 왼발부터 가는데 왼발 틀린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2 2 3 경기 2 3 2 5 5 5 6 5